루루ест 어쩌면 이건 달콤한 드림 희미해지기 전에 그대로 가기 있어줄 깨고 싶진 않아 Why 안녕하세요 드라마 Kiss, Is it Smasus? 제 OST, 아메리카노 가타너, 의사 등록에는 유줌입니다. 이번에 제가 참여한 아메리카노 가타너는 그루비한 리듬과 톡톡 튀는 신스 사운드가 어우러지는 아주 감각적이고 세련된 곡인데요. 곡은 물론이고 드라마도 저의 밝은 에너지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좋게 녹음을 했고요. 또 열심히 불러봤습니다. 제가 부른 아메리카노 가타너, 드라마 키스 식스 센스, 마지막으로 저 2주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